안녕하십니까. 저는 TQC 코리아의 이종선 차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전시회에 휴대용 도막 두께 측정기를 포함한 다양한 표면 처리 검사 장비를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저희 쪽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도막 두께 측정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도막 두께 측정기는 대부분의 산업 구조물 또는 제품의 표면이 유려함을 더하기 위해서 도막을 입히게 되는데 그 도막의 두께가 품질에 가장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럼 품질 검사를 할 때 도막 두께 측정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제품이고요. 이런 제품을 사용하셔서 고객사의 제품의 코팅 또는 표면 처리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